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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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지 말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괜찮아요 인사 안해요 오늘의 컨텐츠 미니 팝콘 기계 출발 힘 빼고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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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뭐가 달라 천천히 빨리 먹어 똑같은 말 아니야? 깔끔하게 잘라줬어요? 살살하라 그랬거든 살살 잘하지 잡bok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팝콘 기계라고요 팝콘 기계 보이지나요? 하하하 양쪽 나 정확히 이거 만들어 놓고 팝콘을 안 만들어 먹을 거야 나 이거 만들고 갈 거야 저기 오마이갓 야 나 계속 가 우선 정신 좀 차리고 가자 우선 물속으로 들어가 32도 여름아 부탁해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아니? 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와 여름이 되면 이렇게 기운이 없구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아 나 정말로 허리 아파 뒤지겄네 난 멈추지 않는다 아 조금도 있었네 오줌 지린 것처럼 보일까봐 바지만 갈아입고 왔어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팝콘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괜찮아 우리 얘 맞은거서 두 개로 한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가정용 팝콘 기계 양초 두 개를 장착합니다 자 그럼 2기통이 되죠 안에 넣어줍니다 냄빌 팝콘 그리고 기름 살짝 슥가줍니다 바타소금 자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 다음 튀는 장소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하하하 자 시작됐습니다 팝콘이 오래된 거라니까 진짜 아까 그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씨브라 아 뜨거워 아 미안해요 우선 먹어볼게 잘 튀겨졌거든 버터소금 했다면서 아 아 씨브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팝콘 다 됐어요 여기다 있네 나무 맛이 나네 1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 사이 방송을 종료하는 BGA 자기가 꼬티부 자기가 꼬티부가 3월달부터 대폭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팝콘 기계 만들었습니다 나 나